토요일 토요일이지? 어렵네 이거 나중엔 질문지를 좀 만들어 봐서 좀 해야겠네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That's my foot I don't know Say hello to Indonesia Hi Indonesia Hi Indonesia 안녕하세요 Charlie's 이런거 잘 못하겠네요 나갈게요 아 다음주에? 다음주에 이제 추석 연휴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잘 보내려고 주구 일부 회사 뒷 미 또 한 아 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